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건축가 비아케 잉겔스가 설계하는 울산 하이테크센터 건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사업 추진에 이어 울산 하이테크센터 건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하이테크센터는 첨단기술 기반 차량의 진단과 고객체험, 맞춤형 시승 등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복합 서비스 공간입니다. 낭구여천동 여천오고리 인근 부지 만 제곱미터, 연면적 5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사업비만 2,5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센터는 덴마크 출신으로 2016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인 세계적 건축가 비아케 잉겔스가 설계를 맡습니다. 세계적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 전무한 울산시의 주요 상징시설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대기업의 서비스 체험시설 등이 본사가 밀집한 수도권에 주로 투자되는 아쉬운 상황에서 현대차가 자동차 산업 봉고장인 울산의 위상과 역사에 걸맞는 과감한 센터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하이테크 센터 사업을 성명을 듣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참으로 뿌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울산시와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현대차 울산 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5년 중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갈목할 만한 결실로 이어지면서 울산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세계보건기구 국제네트워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울산시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 내용이 세계보건기구 국제네트워크 누리집에 등재됩니다. 울산시는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으로 늘 삶이 좋은 도시 고령 친화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3대 목표, 9개 전략, 36개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5년간 총 4조 4,0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7월부터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합니다. 울산시는 경제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시 조직 가운데 경제국과 산업국을 경제산업실로 통합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와 대기업 공장 설립 지원, 신산업 육성 등 주요 전략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 개정안은 오늘자로 재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해 들어갑니다. 울산시교육청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4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안 규모는 2조 4,18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든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살인묘치원 만 5세 대상 무상교육비 34억 원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식재료비 단가 인상 27억 원, 부족함 없는 안심복지 지속을 위해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6월 7일부터 열리는 제239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월 21일 최종 확정됩니다. 제10대 교육감 공략 중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현안 사업과 당초 예산 편성하고 추가되거나 조정된 정책과제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울산의 미래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배려와 존중,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및 진로평 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해제와 함께 선제적으로 펼쳐온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이 톡톡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대만의 보험회사인 푸본생명보험사의 임직원당 외국인 포상 관광객 30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행들은 오늘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대왕암공원, 고래문화특구, 태화강국가정원 등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필리핀 포상 관광객 170명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관광 마케팅 활동에 앞으로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원 대책과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지난해 말 울주군 KTX 복합특화단지 일원과 울산중구 테크노파크 일원 등 전체 193만 제곱미터 일원이 지정됐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원 대책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법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는 물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지원 등의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북구청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해 490억 원을 투입해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나섭니다.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북구 효문동과 연암동, 명촌동 일원 등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수 펌프장 신설과 우수관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정비사업은 2024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뒤 본격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중구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어제 중구청 대회실에서 열렸습니다.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예산 458억 원을 들여 전통역사문화 계승과 지역우수문화 활성화 등의 사업을 하게 되며 어제 공청회에서는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특화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태화역사문화한글특구는 지역 내 157만 제곱미터 구역으로 현재 지정계획 수립과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동구청은 국은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정기탁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목표기금 10억 원이 마련되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울산 동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최근 조선어 활황으로 조선수의 일자리가 많은데도 청년 취업자가 늘지 않는 이유를 주거비 부담이라 판단하고 도심의 원룸이나 빌라를 매입해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에 이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어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시도 대표선수단 1만 8천여 명이 이번 울산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감없이 뽐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선수단이 축구 종목 남자 초등부 결승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울산시 선수들은 그야말로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혼자서 상대 수비수들을 손쉽게 벗겨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깊숙이 찔러준 패스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슛을 날려 골을 성공시킵니다. 응원에 나선 학부모들은 선수들보다도 더 열정적입니다. 저희 울산연대회 학부모들은 패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 승리의 기운을 담아가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휴가를 내고 나왔는데 일도 열심히 응원도 열심히 한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상대팀에게 내준 패널티킥도 막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울산시는 결국 5대2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울산시 선수단은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와 복싱, 테니스 종목에서도 선전하며 4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대회보다 2배가 넘는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대회 금메달 1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26개를 기록했습니다. 별도로 메달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선수단의 스포츠 축제장이 됐습니다. 교기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교단 선생님들께서 직접 경기장도 오시고 또 그 학교 학생들까지 현장에 오셔가지고 자기 학교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 그리고 애양심을 가지고 애교심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양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산시를 찾으면서 생산유발 2,667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119억 원, 취업유발 183명 등의 경제적 효과도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학생체전과 소년체전이 모두 막을 내렸지만 오는 8월에는 국제장애인 탁구대회가 내년 4월에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울산시에서 펼쳐집니다. GC 뉴스 박영훈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4분쯤 울산항 7부두에 계류 중이던 마셜제도 선적 3만 6천 톤급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소방차 36대와 106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5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은 벌크선 내 창고에서 시작됐으며 당시 선박 안에 있던 작업자 5명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플라스틱 제조 원료 5,700여 톤이 실려 있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소방서 구조대와 상북지역대가 지난 29일 신불산에서 하산하던 중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등산객 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등산객들은 남성 7명으로 신불산에서 하산하던 중 계곡 급류를 건너지 못해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소방서 고선동 구조대장은 비가 오거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가능하면 등산에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벌집 제거와 동물포획 출동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소방본부 생활안전 출동 통계에 따르면 벌집 제거와 동물포획 연평균 출동 건수는 6월에서 10월 5개월 동안 2,570여 건으로 연중 나머지 기간 출동 건수의 7.5배에 달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소방본부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 쏘임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 박원근 부장판사는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국수력원자력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업체 선정 권한을 가졌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가량 업체 4곳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으며 특히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1,800만 원의 추징 판결을 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청년들의 중독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울산청년 4대 중독예방연합 캠페인이 어제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캠페인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청년들의 4대 중독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고 울산 지역 5곳의 중독예방전문기관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중독실태조사에 따르면 울산시 성인의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비율은 16.8%, 도박중독 유병률은 6.7%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대상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제10대 박종길 신임 이사장이 어제 울산시 공단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신임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초대 근로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며 근로복지기본법 재정을 주도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확장하고 신종직업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어제 외솔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담당자와 직업계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은 울산지역 공공기관 10곳이 직접 주관하며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실무중심 과정을 개설해 해당 기관의 직원이 특강에 참여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울산지역 공공기관과 협약해 해마다 단독형, 연계형 등의 프로그램을 연간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는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